국토교통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지난 2017년 4조 8,700억 원대였는데요. 그런데 올해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6조 6,700억 원가량을 제시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이게 또 굉장히 하게 느껴지는데. 조 단위로 들은 거잖아요. 네, 37%가 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7조 원을 우습게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 듭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상에 건축시설 중에 전면시설 2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사업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역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 전면시설 2라는 건축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제2공항 건설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15% 이상 늘어서 예타 재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슬아슬 제2공항 사업비입니다. 아슬아슬하다? 네네. 왜 아슬아슬할까요? 지금 얘기 좀 풀어보죠. 네네. 일단 제2공항 현재 어디쯤 왔을까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2공항 총사업비는 지난 2017년 초에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4조 8,700억 원 되었는데요.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올해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6조 6,700억 원가량을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늘었을까? 1조 8,000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이게 또 굉장하게 느껴지는데. 조 단위로 늘은 거잖아요. 네, 37%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더 넘겠죠? 네,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당연히 넘길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기본계획이 제시한 공사재료비 등을 보면 최저가의 기준을 맞추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사재료비들을요. 그것도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해가 또 훨씬 훌쩍 지났고 또 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면 공사가 앞으로 진행되면 7조 원을 우습게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도 됩니다. 제주 도민들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국적인 가장 큰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 때도 여러 공항들을 다 추진하겠다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네. 글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기재부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데 당장 정부가 오늘 아니면 내일쯤 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결정을 내린 것. 예타 면제. 네, 알려졌거든요. 공항 건설 사업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결국 각 공항별 예산을 꼼꼼히 따져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가계부를 잘 작성하고 지출 계획을 잡는 것. 이게 기재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의 위기론도 나오고 있는 현재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거 분명하게 잘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 기자가 지적하는 것은 제2공항 사업비 중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 있는 모양이죠? 네. 제2공항 기본계획상의 건축시설 중에 이용계획의 편의와 문화적인 그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전면 시설 2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입니다. 또 별도의 건물 하나와 관련돼서 사업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짓겠다. 이용계획의 편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해서 짓겠다고 기본계획에 넣은 그 전면 시설 2와 관련해가지고 건축하겠다 명시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부지 구입비만 반영되어 있고요. 건축 공사 비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주도가 협의 단계에서 이걸 보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참 안타깝네요. 보면 기본계획상의 있다는 것은 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중요한 건데 총사업비 내용에는 이 건축 공사 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부지 구입비만 반영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공항건설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계자는 사실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공항에는 없는 시설이다. 문화, 상업 목적이지 공항 운영과는 무관한 시설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관계자의 말대로 보자면 공항 운영과 무관한데 부지는 일단 산후 구입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서 건물은 지을 계획은 또 없는 거죠. 만약에 비용이 모자란다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부지도 구입한 그 계획을 빼거나 이런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부지 구입비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건물은 또 짓겠다는 돈이 없다 보니 이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국토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 사실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해 주려고 하고 또 그 외의 부분은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당연하죠. 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일단 잘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항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직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역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현재 없거든요. 공항 부지 내 건물에 민자를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건축한다. 네. 한국공항공사에서 보통 다 임대를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그 민영화 얘기 나올 때 한참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 전면 시설 이익 관련 건축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제휴공항 건설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15% 이상 늘어서 예타 재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전면 시설 이 건물들을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예타 예비타당성. 제조사 대상이 될까봐. 네. 좀 빼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꼼수 이렇게 되면 꼼수라는 지적인 거죠. 기본계획상 총사업비는 예타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7%가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11.6% 증가한 건데요. 예타 재조사 대상은 15%가 넘어가면 예타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 현재보다 3.4%가 증가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기재부가 사업비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우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3.4%면 이거 굉장히 아스라스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거예요. 천억 원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이 사업비 제2공항 사업규모로 보면 적은 규모인 거죠. 이 건물, 이 전면 시설 등의 이런 예산이 주입이 되면 그것 때문에 여기를 빼버린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타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느냐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기재부와의 협의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네. 기재부, 국토부 관계자도 이게 언제 끝날 거다라고 단정은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연내 마무리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였거든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기재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협의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이라는 내년 총선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 지역의 대형 토목 개발 사업들을 추진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지역 민심을 얻겠다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총선이 또 변수긴 하네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